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달들 보내시나요? 오늘 마지막 주말인데요 즐거웠던 주말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벌써 점심시간 지나가고 하여튼 몇시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자잔 청주 미친만두에서 주문했습니다 매운만두 이건 매운만두가 아니고 이건 미친만두예요 미친만두 이건 갈비만두 이건 안 매운만두 3가지를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매운만두를 두 봉지를 샀는데요 한 봉지는 가족들이 먹고 이건 먹방 하려고 제가 남겼거든요 이거 이렇게 3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긴 맵더라구요 아 진짜 속이 아리더라구요 속이 그래도 자꾸 땡기는 맛이니까 제가 또 먹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친만두를 먹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청주 미친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4봉지를 주문을 해야 되더라구요 제가 참이수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유도 매우면 먹으려고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단무지도 준비했구요 만발에 만발을 다 갖췄습니다 소주 한잔 먼저 하겠습니다 흔들까 말까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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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목이 아파서 대충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한잔 따라 먹을게요 술부터 먹어야지 제맛이죠 짠 아 맞다 제가 이거 소개를 안 했네요 이거 경주빵이에요 아 경주에서 사온건데요. 10원빵이에요 10원빵 화면이 이상하게 보이네 10원빵이에요 동전 10원같이 생겼더라구요 어제 경주가서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빵 소개를 늦게 했네 이거 제일 궁금하다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안에 치즈가 들어갔다는데 치즈가 치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맛있네요 만들어 먹자 짠 빵이 호두 호두과자 빵 맛이 나네 호두과자 호두과자 맛이 나네 호두과자 음 호두과자 맛이 난다 고소토로에 고소토로에 휴게소에 가면 파는 호두과자 그 맛이 나네요 그까지 간 têm 설탕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초eless 먹긴 먹었는데 또 겁이 나네. 왠지 아우 겁나 우유 부터 먹자 겁이 나가지고 겁나니까 안 해볼까 아우 이랬네요 아우 우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미쳤다. 와 짠 아니 정말 맛이 맛은 있는데 미쳤네 미쳤어 아우 벌써 맵다 아우 어지러워진다 아우 어지러워지네 갈비만두 갈비만두 아우 한번 quant 갈비만두는 맛있네요 달달찌건한게 음 자 이거는 안 매운 만두 안 매운 만두 안 매운 만두는 맛있네 감칠맛 나면서 맛있네 맛있어요 달콘한게 근데 매운 만두는 제가 안 사보고 미치만두하고 갈비만두 안매운 만두 이렇게 세가지로 샀거든요 맛있다 근데 미치만두는 미치만두도 맛있긴 맛있는데 엄청 매운거 짠 짠 미치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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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나 땀이 나네 와 아 짠 짠 짜잔 참치 고춧가루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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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이 나가 짠! 짠! 얘가 매우니까 얘를 후딱 먹어버리지 응? 후딱후딱 먹어버려야지 먹자 먹자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흑 흐흐흐흐흫 으흐흫 으흐흐흐흫 쓰읍 으흫흐흫 왜 이렇게 해서 먹을라고 갖고 왔나? 쓰읍 아휴 다음 씨름 먼저 먹고 먹자 아 더워 매운 시간 또 왜 이렇게 먹지 네시아 김치고기 고춧가루 짠 매콤한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치즈가 너무 잘한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불가능한 맛 치즈가 흥미로운 맛 치즈가 다 먹으면 치즈가 안으로 풀어 치즈가 치즈가 안다 치즈가 안에서 치즈가 안 고때 치즈가 안으로 치즈가 안으로 짠 고춧가루 짠 짠 짜잔 rying かわいい 味はかわいい とても美味しい とても美味しい サカー 짠 사거리 단무지 달콤핀 그리고 목욕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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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